안녕하세요 어 이제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시리즈는 리눅스 관리자에 대한 겁니다 리눅스 관리자에 대한 교육인데 순서가 없이 여러가지를 그냥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음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걸 먼저 배우고 어떤 걸 나중에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계획 없이 여러가지 만들려고 해요 첫번째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제 램프 라고 하는 곳에 설치구요 두번째는 워드프레스 하고 위키를 설치하는 것 그리고 세번째는 Git 서버 그리고 Git을 웹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어 나는 그 관리자에 대한 뭐 명령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제가 첫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명령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설명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활용 환경 인데요 어 가급적 진짜 어 하드웨어에서 해보지 마시고 이 실습은 버추얼 머신에서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박스에서 오븐 20점 영사를 설치하는 방법 이 비디오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에 가시면 어 우분툴을 설치하는 버추얼 박스에서 우분툴 설치하는 과정이 들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버추얼 박스에서 실습을 해 보시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눅스에 대해서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쉘 명령어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른다 이러면 사실은 이 어드민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령어 기초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 이 재생 리스트에 가셔 가지고 어 전부 여섯 편이 인가가 있는데 이 여섯 편 공부를 하셔야만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럼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음 관리자 명령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내가 이 우분투 시스템이 있을 때 우분투 시스템이 있을 때 여러 기능들을 설치해 가지고 어 사용해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것은 램프라고 하는 건데요 램프는 뭐의 약자냐면 리눅스 아파치 mysql php per admin python 이것을 합쳐서 램프라고 부릅니다 이 램프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어떤 서비스나 앱 어플리케이션 들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냐면 웹 기반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 유저는 웹 브라우저 뭐 파이어폭스 같은 웹 브라우저 같은 걸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서버에 서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http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을 써 가지고 어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요청을 서비스를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웹 서버 그러니까 httpd 라고 하는 서버가 필요해요 물론 이제 어 보안이 강화된 보안이 강화된 ssl 서버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이지만 하여간 보안 웹 서버 또는 기본 웹 서버에 따라서 어찌됐든 간에 웹 서버가 필요합니다 웹 서버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겠죠 그중에 우린 제일 많이 쓰이는 아파치를 가지고 어 아파치를 설치해서 아파치를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첫번째 강의에서는 설치에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서버를 좀 더 강력하게 무슨 뭐 어떻게 뭐 바꾸고 가상 머신을 설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 조금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부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한 걸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웹으로 만들어서 html 신택스로 만들어서 음 리스판드를 해주게 되겠죠 이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언어가 필요한데 이것도 역시 널리 쓰이는 게 웹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널리 쓰이는 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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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어 피 펄 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파이손 도 사용할 수 있지만 어 php 가 가장 널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 파치 php 그 다음에 음 마이 asq 요 세 가지 D 컴퍼넌트들 그리고 OS 밑에 하부에 하위에 OS는 리눅스 이렇게 돼서 리눅스 아파치 마이애스큐엘 PH 그래서 램프 스택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제 램프 스택만 있냐 아니에요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첫번째가 MEAN 이라고 하는게 있어서 이 램프 스택이 너무 좀 무겁다 그럴 때는 좀 더 가볍게 DB는 몽고 DB 뭐 익스프레스 앵귤라JS 노드JS를 쓰는 MEAN을 쓰기도 하구요 램프를 LEAMP 라고 써요 LEAMP가 뭐냐면 아파치 대신에 엔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엔진쓰가 아파치보다는 엔진쓰가 더 널리 쓰이구요 그리고 그리고 성능이 엔진쓰가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엔진쓰로 바꾼 거구요 여기 보시면 좀 헷갈리는게 어? MySQL인데 여기는 마리아디비 슬래시 마리아디비 마리아디비는 뭔가요 일단 지금은 MySQL과 마리아디비는 거의 동일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PHP, Per, Python 도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LAPP DB를 PostgreSQL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lib 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파치 대신에 Eucalyptus 로 바꾸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 각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걸 쓰는게 좋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걸 쓰는게 좋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오픈소스 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고 소스 코드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닌 경우에는 Windows 환경, OS 윈도우스 환경에서 웹 서버는 아파치에 쓸 수도 있고 IIS를 쓸 수도 있죠 IIS 는 경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서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MS SQL 이라고 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SQL이 있죠 그런걸 쓸 수도 있구요 그죠 그러니까 non-open 소스로는 어찌됐든 간에 MS SQL 을 쓰고 그 다음에 Windows 을 쓰고 맥힌토시의 경우에 맥OS 을 쓰고 아파치를 쓰고 MySQL 을 쓰고 이런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환경에서 맞춰서 쓰면 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수업에서는 램프 스택을 리눅스 우분투 20.04 에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분투가 여러분들 지금 찾아보면 우분투가 22.match이 나와 있는데 왜 20.04 을 쓰나요 근데 서버로 사용하기에는 20.04 가 더 안정성이 있어요 사실 20.04 하고 22.04 하고 물론 보안에 뭐 차이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차이가 데스크탑 환경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쓰는 환경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04 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아시겠죠 어 일단 왜 왜 아파치냐 라고 보시면요 아파치 웹 서버 가 보시면 어 이게 아파치 웹 서버의 그래프 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시작해서 아파치 웹 서버가 거의 시장을 이거 50% 그러니까 절반 이상 썼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순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iis 겠죠 마이크로소프트 iis 가 거의 절반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파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픈소스 관점에서 보면 ii 최근에는 iis 가 굉장히 떨어지고 대부분 최근에는 엔진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엔진스 를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다른 웹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의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참고로 그려놨는데 이건 웹 브라우저에요 웹 브라우저 인데 뭐 당연히 이게 뭐냐면 크롬 입니다 크롬이 대세죠 크롬이 가장 넓게 사용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사파리 인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어 아파치가 1등이 아닌데 꼭 이제 아파치를 해야 되냐 아파치나 엔진스나 설정한 곳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 아파치를 배웠다고 해서 엔진스 설치하는 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랭킹을 봤더니 1등은 오라클 이에요 오라클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오라클을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돈을 내고 오라클을 사야 되요 그 다음에 2등이 마이 sql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켓시어가 아니고 엔지니어 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인기 있는 어 데이터베이스가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sql 써보고요 4등이 포스트 글의 sql 이구요 5등이 몽고 딥이고 ibm db2 가 여기 있습니다 어 그런데 교수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설치한 것 중에 마이 sql 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마리아 디비 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 디비를 선택한 이유는 마리아 디비는 여기 있습니다 어 요거는 마켓쉐어 에요 캐시어 로 보면 마리아 디비가 28 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마리아 디비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마리아 디비를 포크 커뮤니티 포크 오브 마이 sq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 sql 을 사람들이 굉장히 널리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 sql 이라고 하는 이것도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오라클이 인수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음 오라클이 개발자 랭킹으로 1등 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런 어 오라클 이라고 하는 디비 회사에서 중에서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큰 회사 되죠 큰 회사가 마이 sql 을 인수해 버린 바람에 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 이제 마이 sql 을 유료로 바꾸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이 sql 을 포크했습니다 포크해 가지고 똑같은 오픈소스 인 단계에서 포크해서 이 이름을 마리아 디비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오라클에서는 어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오픈소스로 어 계속 유지할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커뮤니티에서 어 못 믿겠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디비로 포크를 해 놓겠다 그래서 사실 기능상 따지면 마리아 디비 하고 마이 sql 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 디비 는 사실 시장 점유율 0 점 몇 퍼센트 밖에 안되지만 마이 sql 가 거의 포크된 것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춘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디비 설치했다고 해도 명령어는 msql 아 마이 sql 이렇게 들어갑니다 명령어가 마이 sql 이라고 사용해야 되요 똑같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다음에 웹에서 프로그래밍 하는거 램프의 마지막이 php 라고 했죠 php 그 다음에 파이썬 이라고 그랬는데 웹에서 프로그래밍 하는데 마켓 셰어를 봤더니 어 w3 테크놀로지 닷컴 이란 데서 조사한 건데 2020년 5월에 조사한 건데 1등이 php 77% 입니다 엄청나죠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파이썬이 1.3% 펄이 0.1% 에요 그러니까 php 가 아직도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php 가 개발도 편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php 파이썬을 많이 ph 보다는 파이썬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 여러분하고 같이 램프를 설치하는 어 과정을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 제가 네 버추얼 머신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추얼 박스에 우분투 설치하는 그 동영상 그 동영상 까지 설치한 직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에 특별한 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설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관리자로 관리자로 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잃어버리면서는 안되는게 이 기계 패스워드를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 이 설치를 위해서 대부분 어떤 것을 쓸 거냐면 터미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하나 열리겠습니다 터미널을 풀 스크린으로 열고요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터미널에 글자를 키우는 방법은요 여기 프리퍼런스에 가셔서 어 글로벌의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프리퍼런스에 가서 커스텀 폰트를 쓰고요 폰트 크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폰트 크기를 저는 조금 늦게 써 12 13 14 15 16 여러분들이 보기 좋도록 16 폰트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인스톨의 첫번째 단계가 뭐냐면 아파치 인스톨입니다 아파치 인스톨을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버츄얼 머신을 설치하고 새롭게 쓰게 됐으면 무조건 이걸 먼저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첫번째 모른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렸는데 수두는 수퍼유저 관리자 계정으로 실행해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매번 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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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게 구체할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두 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계에 수퍼유저 권한으로 갈 수 있는 유저의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프롬프트의 모양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롬프트 모양이 달러에서 샵으로 바뀌면 수퍼유저가 된 상태입니다 관리자가 된 거에요 이 관리자가 된 다음에는 수두 라고 하는 명령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명령부터 쓰시면 됩니다 apt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Ubuntu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정보들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무슨 OS 뭐가 뭐가 업데이트 됐어요 뭐 이런 정보들을 업데이트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만약에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다면 그 정보는 apt 업데이트를 정보를 통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어 너 몇 개 58개 패키지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라고 나온 거에요 그러면 apt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그러면 58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진짜로 계속 할까요 이거를 하는데 디스크가 208메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당연히 디스크가 충분히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28개의 패키지가 업데이트 되고 되니까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에요 그렇죠 네 업데이트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파치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글자 좀 가렸는데요 어 수도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apt install apache2 하고 마이너스 유틸즈 입니다 네 에러가 났네요 뭐가 에러 할까요 네 여기 2가 빠졌네요 네 설치하겠습니까 예스 그러면 아파치를 설치합니다 네 아파치를 설치합니다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됐을 때 어 지금 설치가 다 됐으면 지금 설치된 프로그램이 잘 돌고 있나 이런 상태를 보고 싶을 땐 시스템 CTL 시스템 컨트롤 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고 싶을 땐 스테이터스 하고요 아파치 2가 붙죠 2 합니다 그랬더니 아파치 2가 액티브 상태 여기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 같죠 액티브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가 3개의 프로세스가 떠 있구요 아파치가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 그러면은 웹 웹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하는 방법은 웹 브라우저를 열어요 네 여기서 여기 URL 넣는 곳에 뭐라고 치냐면 localhost 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파치 2 Ubuntu 디폴트 페이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뭐라 뭐라고 영어로도 한참 나온 다음에 etc 아파치 2의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이 주르륵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도큐먼트 루트 만약에 내가 이 페이지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가면 바 밑에 www 밑에 h 여기 보면 html 이래요 디폴트 Ubuntu 도큐먼트에 바 밑에 www 밑에 html 가면 you can make your 온 버츄얼 호스트 를 만들 수 있대요 알겠죠 그러면 요거까지 해볼게요 어 홈페이지를 나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 있다고 했냐면요 cd 바 밑에 죄송합니다 바 밑에 따 따 따 밑에 html 가면 있대요 그리고 ls-l 해봤더니 인덱스점 html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move 인덱스점 html 백업을 받아 놓을게요 인덱스점 html 점 b a k 이렇게 백업을 받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있던 인덱스점 html 을 인덱스점 html 없어졌으니까 인덱스점 html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html 신택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제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html 있고요 바디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랩을 하나 열어서 여기에 여러분들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환영 레이 한글도 작동하나요 한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영어로 쓰세요 환영 레이스 홈페이지 이렇게 하고 슬래시 p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html 또 닫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화살표키나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뭘 설치하시면 되냐면 이 버추얼 머신에서 vim 에디터를 다시 vim 에디터를 설치하시면 이 화살표키가 잘 안 먹는다든지 하는 현상들을 없애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해요 html 열고 맨 끝에 html 닫고 바디 열고 바디 닫고 패러그랩 열고 패러그랩 닫고 패러그랩 사이에 환영 레이스 홈페이지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vi 에디터에서 라이트 큐 다시 한번 웹페이지 가볼게요 웹페이지를 가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릴로드 했더니 환영 레이스 홈페이지 하고 나오죠 아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겠냐면 여러분들의 가상머신에 웹서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웹서버를 이용해서 이 웹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웹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핑을 해 봤죠 그러니까 그 제가 버추얼 박스에서 네트워크를 어댑터의 브리지로 만들어라고 했어요 우븐트 설치방법 동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네트워크의 브리지 라고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브리지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 PC에서도 이 웹서버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로컬 호스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따로 버추얼 호스팅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빨리 아파트 램프 전체를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파치는 제대로 잘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리아디비 설치하는 건데요 마리아디비 설치는 마리아디비 서버 마리아디비 클라이언트를 인스톨하면 됩니다 네 해 보겠습니다 sudo apt install 마리아디비 서버 마리아디비 클라이언트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복사하고 페이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해 볼게요 그랬더니 설치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디스크가 167M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들 디스크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 디스크 용량을 보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df 라고 하는 명령을 치면 디스크 용량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디스크 용량을 한번 볼게요 df 한 다음에 이렇게 치면 어 뭐가 많이 나오는데요 용량이 킬로바이트 용량으로 나와요 보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에 df-h 하면 보기 좋게 나옵니다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루트 파일 시스템 루트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저는 39GB 로 만들어 놨어요 네 39GB 를 만드는데 현재 7.8GB 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각은 30GB 가 남아있대요 꽤 많이 남아 있죠 그럼 지금 마리아 db 를 설치했는데 어 이게 작동이 잘 되나요 그럼 시스템ctl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마리아 db 이렇게 해 놓으면 네 마리아 db 가 액티브 이고 실행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네 뭐냐면 예를 들어 ms mysql 하면 됩니다 mysql 하면 mysql 이 이제 실행되죠 그렇죠 네 퀴트 하면 끝납니다 일단 mysql 어 마리아 db 를 설치했는데 왜 명령어가 mysql 인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네 mysql 과 마리아 db 는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보안을 강화해야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secure installation 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 쳐야 되느냐 아닙니다 mysql 하고요 underbar cq 까지 탭을 치면 탭을 치면 mysql secure installation mysql set permission 이라는 거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secure installation 입니다 secure installation 치면 그 이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시큐리티를 시큐리티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지금 이 루트 패스워드 루트 패스워드는 이 시스템의 관리자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루트 패스워드를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비밀번호는 그냥 없는 거예요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그러면 너 루트 패스워드를 지금 넣을래? 라고 하면 예스 하겠습니다 새로운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요 저는 새로운 패스워드는 어떻게 넣을 거냐면 어 1,2,3,4,5,6,7,8,9,0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패스워드 이런 거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1,2,3,4,5,6,7,8,9,0 10글자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석세스 됐어요 제가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 기계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걸 보여줄 텐데 제가 비밀번호를 막 제가 쓴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 기계는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계에 들어오실 방법이 없습니다 해킹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쉬운 걸로 정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컴퓨터에 실제로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비밀번호를 굉장히 어려운 비밀번호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Anonymous user를 지울 것입니까 예 일단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전부 예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가 리모트에서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예스 이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항상 이 로컬에서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원격 접속을 한 경우에는 루트를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지우겠습니까 예스 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빌리지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다시 릴로드 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러니까 그냥 다 전부 예스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오케이 마리아디비에 대한 설정이 끝났습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디비에 보안 설정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를 루트 암호를 설정했죠 1,2,3,4,5,6,7,8,9,0으로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PHP 설치한 겁니다 되게 많습니다 설치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타이핑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ppt 파일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또는 여기 램프 설치에 들어 있는 어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요 인스톨하는 전부 패키지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phpint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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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 한국이나 뭐 이런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키나 워드프레스 같은 걸 사용할 때 php에 요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위키 같은 게 설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볼게요 네 여기서 페이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설치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스 할게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컨피규레이션 파일들이 만들어주고 새로운 버전 뉴버전으로 대부분 다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치2 인포트 됐고요 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php가 설치됐던 사실을 설치됐던 사실을 아파치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apache2 툴입니다 enable module 입니다 뭔데 뭐냐면 php 7.4 모듈을 enable 시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던데 사실 이게 에라예요 already enabled 그러니까 이미 enable 돼 있어요 라는 거예요 음 그렇구나 그러면 그리고 나서 수도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그 다음에 아파치2를 리스타트 할게요 네 그럼 리스타트가 됩니다 아까 시스템 컨트롤 명령에서 스테이터스만 배웠는데 이번에는 리스타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스테이터스를 한번 볼게요 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아파치2 하고 볼게요 또 봤더니 아파치2가 어떤 아까보다는 뭔가가 더 더 실행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프로세스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어 이거 뭐 엔터킬러도 안 끝나고 안 끝나요 끝내는 명령은 키보드에서 큐를 넣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php가 잘 설치되었는지 보려면 php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 하고 쳐보면 php 7.4.3이 설치됐습니다 하고 나오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php가 잘 설치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램프가 다 설치된 거 아닌가요 네 램프가 다 설치된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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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하나가 더 설치할 게 뭐냐면 php 마이 어드민 이라고 하는 건데요 sql 이나 sql 데이터베이스를 php 로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php 마이 어드민을 설치하면 네 바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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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p 어드민을 마이 어드민을 어디다 설치할 거냐 우리가 아까 아파치2를 설치했었죠 그러니까 아파치2를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치2를 선택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 위아래 버튼 키를 누르면요 위아래를 움직입니다 여기서 아파치2에 가서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스페이스를 누르고요 탭을 누르면 OK입니다 OK 와서 엔터칩니다 또는 아파치2에서 거기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여서 엔터키를 쳐도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대신 딴 데 가서 엔터키 치시면 안됩니다 지금 라이트 HTTP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하시면 안되요 그리고 여기 설치가 잘 됐대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스트레이터라면 뭐라고 나오는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dbconfig common 이라는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MySQL 어플리케이션 패스워드4 phpMyAdmin phpMyAdmin이라고 하는 유저가 만들어질 텐데 그 유저의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비밀번호를 1234567890 이라고 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1234567890 이라고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하는 서버 서버라면 절대로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phpMyAdmin이 설치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보세요 웹페이지에서 로컬호스트 한 다음에 슬래시 하고요 phpMyAdmin 하고 치면 phpMyAdmin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유저 네임이 물어보죠 여러분들 유저 네임을 아까 만들었던 루트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루트 하고요 탭하고 1234567890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로그인을 안 해줘요 Can I log in to the MySQL 서버 약간 뭐가 좀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로는 예전에는 로그인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phpMyAdmin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phpMyAdmin의 비밀번호도 1234567890으로 넣어놨죠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이 됐습니다 로그인이 됐는데 이 로그인을 파이어폭스가 물어보는 거죠 이거 패스워드 세이브 해놓을까요 저는 세이브 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있대요 와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딱 가볼게요 그랬더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은데 Create Database No Privilege 하고 나옵니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phpMyAdmin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phpMyAdmin을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관리하려고 하는 건데 권한이 없다고 나오죠 이 권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권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터미널을 다시 열고요 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MySQL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MySQL 하고요 마이너스 유저는 루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가 됐어요 그죠? 루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명령어가 긴데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grant all privileges on start.start to phpMyAdmin 골뱅이하고 로카로스트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맨 끝에 세미콜론도 있어요 명령을 복사를 해서 페이스트 할께요 엔터 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쿼리 오케이 하고 affected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변경된 프리빌리지를 적용시켜 줘야 돼요 적용시키는 명령이 뭐냐면 플러시 플러시 프리빌리지스예요 그래서 이걸 페이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시 프리빌리지스 하면 전부 뭐가 됐냐면 모든 권한이 phpMyAdmin 이라고 하는 유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퀴트 해볼게요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릴로드 해보면 다시 이걸 껐다가 키겠습니다 phpMyAdmin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phpMyAdmin 패스워드는 그거죠 그래서 이걸로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하면 로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했더니 아까는 아까 노 프리빌리지스 나왔는데 프리빌리지가 있다고 나오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다른 패키지들도 설치하고 여러분들 자체 데이터베이스 유저 유저 아카운트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리눅스 위에 아파치 설치하고 php 설치하고 마리아 딥이 설치하는 것까지 다 실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아파치 웹 서버를 버추얼 호스팅을 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여러가지 툴들 웹 기반의 툴들 예를 들면 Git이라든지 또는 워드프레스라든지 또는 위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